요즘에 많은 분들이 윈도우 10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윈도우 7이나 XP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ISO 파일을 마운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상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필요했었습니다.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 자체적으로 ISO 파일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 탑재를 누르면 바로 가능한데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탑재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RGB나 7G, 반디지 이런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ISO 파일 연결을 압축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클릭 메뉴에 탑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마운트할 ISO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앱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한 앱을 선택하라는 팝업이 열릴 텐데 탑재가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 탐색기가 아니고 본인이 설치한 압축 프로그램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다에는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ISO 파일 열기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끝납니다. 윈도우 10을 사용하면서 마우스 우클릭에 탑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